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연소는 무조건 발열로 연결되셔야 되고요. 산이야 처리되셨을 거고요. 탄소과함물이 맞아 5번 처리되셨을 겁니다. 2번을 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2번을 보시면 반응물만 쓰시는 겁니다. 생성물만 쓰셔서요. B원자의 개수를 A원자의 개수를 질량보존의 법칙을 성립을 시키셔야 되고 반응후라고 얘기했죠. 1몰이 빠지고 3몰이 빠지고 2몰이 생성이 돼서 A2가 2몰이 남아있구나로 처리가 되셨을 건데요. 반응이 종결됐을 때 V미리리터야 4몰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6몰이니까 어때요? 1.5몰이 미리리터야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1.5몰이 미리리터가 아니라 V미리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4몰이면서 1대 1인 걸로 답은 5번이 아니라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내가 누구야? OCL2니까요. OCL-로 아 난 LI플러스야. 디귿은 맞아. O2는 공유의 전자성이 2개 이중결합이고요. 고체 상태일 때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전기전도성이 있어. 분자 안에 전자가 이동이 불가능하지. 고체 액체 상태 전기전도도가 없다. 답은 5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을 보시면 단일결합은 존재하지 않아. 이중결합이 2개가 존재하죠.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야. 나 무극성 분자야. 라는 걸로 답은 4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5번을 보시면 같은 주기 원소면서 L0S 오비탈. 툭 튀어나오셔야 되죠. X가 Y의 2배이다. 1번, 2번 괜찮습니다. 그러나 2번, 4번은 같은 주기가 아니죠. 3번, 6번 괜찮고요. 4번, 8번, 5번, 10번까지 괜찮죠. 어쨌든 1대 2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6번을 보시면 분자의 구조에서 직선형인가?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자의 이 분자가 아니더라. 다중결합이 있나요? 예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 분자에 대한 내용이구나. 극성 분자인가? 네, 맞습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이 존재하지 않죠. C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장소는 3군데. 약 120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기육, 디귿, 3번이세요. 7번을 보시면 나 누구야? CH4야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아, 난 H3O 플러스야. 산소는 원자과 저원자의 개수 6개가 맞아.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원자 번호 생각하세요. 8번이고요. 1번, 1번, 1번인데요. 1값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10몰이야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C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4군데. 109.5도, 사면체 입체구조, 정사면체 입체구조입니다. 8번을 보시면요. 상평형 문제를 주고 있더라. 지금 밀폐된 진공연,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고 스타트를 했을 때 A가 더 크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 유지, 유지, 유지로 가셔야 되죠. 그러면 기육으로 적당한 거 확인하세요. 물의 양은 줄다가 일정. 수증기 분자 수는 증가하다가 일정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온도 일정, 증발 속도 일정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이기 때문에 기육만 1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거예요. 9번을 보시면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전자배치를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나트륨, 마그네슘은 동일하니까요. 플로린이고 산소로 먼저 연결.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네가 누구면 누구다가 아니라 절대로 마그네슘 일리가 없지요. 왜? 이온의 전하 절대값은 같은데 이온 반지름은 내가 크기 때문에 Z는 마그네슘 일리가 없어. Z가 나트륨, 마그네슘은 W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홀전자의 개수는 0이고요.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가장 크다가 맞아. 기육디귿 3번이세요. 10번을 보시면 nmv는 n' m' v'를 묻는 거다. 가수 1이고요. 몰롱도 x고요. 부피는 5입니다. n' m' v'다. 두 배 두 배 되셔야 되겠네요. x는 0.15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부피는 몰라. 비워둘게요. n' m' v'다. 그러면 난 10ml야 라고 말하는 거나 10dg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동일하다 라는 걸로 처리되셨을 거예요.